경기변동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경제론이죠 수용급이론에서 마지막 파트인 경기변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경기변동도 꾸준히 한 문제 정도는 언급이 되고 있고요 많이 나올 때는 두 문항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거미집이론이 등장을 하면 두 문제까지도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경기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은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요 자, 이 경기변동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주택 건축 경기를 지칭한다고 설명해 드린 거죠 이게 세분하게 되면 좁은 의미로는 주거용 넓은 의미로는 상업용, 공업용 아주 넓은 의미로는 토지경기까지 포함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학에서 중심이 되는 건 주택이죠 그래서 경기도 주택경기고 정책도 주택정책 금융도 주택금융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예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기변동의 형태를 봤을 때요 원래 경제학자들은 이 순환변동만 있는 줄로 파악을 했었는데 순환변동이라는 것은 경기가 지속적으로 허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가만히 경기변동에 대한 형태를 들여다봤더니 얘 말고도 다른 형태의 경기변동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 추세변동이라는 것은 장기변동이라고 해서 일반 경기에선 한 50년 이상을 주기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또는 1년을 주기로 변화가 되는 계절변동이라는 것도 있고요 특별한 주기가 없는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따로 주기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형태의 경기변동도 존재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요 경제의 성장이라든가 인구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점차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서 출생률하고 사망률을 비교했을 때 그게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수십 년의 시간을 두고 완만하게 변화가 되는 것을 나타내준다 이런 얘기고요 계절변동에 대한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겨울철에 건설공사의 착공이 줄어든다든가 봄가을에 이사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무작위적 변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건 주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같이 어떤 질병이라든가 자연재해 등과 같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걸 무작위적 변동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예를 들어 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 대한 특징이라고 했을 때요 특성이라고 교재에 나와 있죠 마지막에 제목만 달려 있는데 페이지를 넘기시면 40페이지에 쭉 나와 있죠 그런데 대표적인 것은 특성이라는 것은 일반 경기하고는 다른 부동산 경기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일반 경기보다 뭐가 길다 주기가 길다는 얘기죠 상품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파동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좀 더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요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죠 이게 최근 시험에 여러분 시험에 두 번 정도 썼어요 순환 국면이 규칙적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면 틀리죠 매번 나타나는 경기 양상은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또 답으로 한번 줬던 게 뭐냐면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진폭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경기의 사이클의 움직임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정점하고요 깊은 저점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폭이 크다라는 얘기죠 진폭이 큰 이유가 뭐냐면 타성기간이라는 게 존재예요 그러니까 타성기간이라는 것은 경기의 흐름이 바뀔 때 부동산은 그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건축 경기라서 그래요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수요가 급증했다 그렇다고 물량을 바로 댈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땅 팠다고 바로 주택이거나 건물이 들어서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져서 미분양 재고가 많이 남아 돌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한순간에 없앨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의 흐름에 방향이 바뀔 때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뒤에서 나오는 거미집 이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일반 경기에 대한 경기순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예전에는 전순환적이라고 해서요 전순환이라는 것은 일반 경기에 앞서서 진행이 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주식 경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논리는 잘 활용을 안 하죠 왜냐하면 주식이 반드시 앞서서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후순환적인 양상을 띄는 것을 우리가 부동산 경기라고 해요 그게 부동산이 건축 경기다 보니까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뒤쳐져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부동산 경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부문별 경기가 있다는 얘기죠 예 여기에서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죠 예 얘네들은 일반 경기하고 동시순환적인 양상을 띈다는 얘기죠 움직이는 방향이 거의 같이 간다는 얘기는 얘네가 기업용 부동산이다 보니까 일반 경기가 좋아지면 얘들의 투자가 늘어나고요 일반 경기가 불황이면 얘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 역순환적인 양상을 띄는 것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주거용 부동산 경기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자금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그런데 자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협에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요 그러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자금을 운영을 할 때 이자 수익이 큰 쪽으로 자금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택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비용을 기초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경기하고는 반대되는 양상을 띄더라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경기에 대한 측정 지표라고 있죠 경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의 지표를 통해서 경기의 흐름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랑 마찬가지로 수요 측면은 거래량의 변화를 가지고 살펴보죠 그러니까 취득세 납부 실적이라든가 등기 신청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공급은 우리가 건축량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건축량도 허가량이라는 게 있고요 착공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완공량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부 교과서를 보게 되면 이게 선행 지표고 이게 동행이고 이게 후행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부동산 쪽에다 이렇게 붙여서 한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거래량하고 건축량을 주요 지표로 쓰고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가격 변동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보조 지표로 써요 여러분들이 보셔야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보시게 되면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서울의 주택에 아파트의 평균적인 가격이 10억 뭐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의 부동산 경기가 좋으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가격이 변했다고 해서 경기가 반드시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조 지표로 쓰고 있다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6번에 경계순환 국면상의 특징이라고 있는데요 얘들은 가끔씩 활용을 하니까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경계순환 국면상에서는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갖고 정리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가게 되면 회복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상향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후퇴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하향시장이라는 게 있고 여기까지는 일반 경계하고 똑같고요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 게 안정시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회복이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전문활동이 있죠 중기업자는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있으면 누구를 중시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회복시장에서의 부동산 전문활동 우리가 또는 유통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는 초기는 매수자를 중시하다가 그죠?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결국 매도자를 중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회복시장에서는 매도자를 중시해요 처음에는 경기가 살아났는지를 단정하기가 힘든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아 그럼 경기가 회복이 됐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회복 단계예요 회복하고 후퇴 단계는 이게 전문가들도 초기 단계에서는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과거에 거래 사례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새로운 거래에 있을 때 기준 또는 하한선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였을 때 여기가 저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하향시장 정도가 될 거고요 여기가 회복시장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복시장 국면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추기할 때 사례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거래됐던 애들은 지금보다는 싸게 거래된 애들이니까 비교할 때는 높여서 보정해 줘야겠죠 아니면 경기가 회복이 됐을 때 사례를 수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그다음에 이게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 상향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일반 경기의 화학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 전문활동에서는 무조건 매도자를 중시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상향시장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보다 다 싸게 거래된 애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가격에서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도자를 중시해야 되고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했을 때 하한선이 되더라 이거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이거 상일 때 하가 들어온다는 거 그렇죠? 그거 후배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경기더라도 경기는 후퇴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경기가 후퇴하는 시점이 되면요 부동산 전문활동에서는 초기는 경기가 아직까지는 괜찮은 줄 알고 매도자를 중시했다가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매수자를 중시하는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죠 경기가 후퇴를 하게 됐을 때 그거를 초기 단계부터 잡아낸다고 하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되거나 또는 상한선이 되겠죠 회복시장, 후퇴 시장 전 단계에서 거래된 애들은 다 지금보다 비싸게 거래된 애들이죠 이게 조금 더 침체가 되면 하향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하향시장에서는 부동산 전문활동에서는 무조건 매수자를 중시하겠죠 매물은 쌓여 있는데 거래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없는 단계니까 그러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했을 때 항상 상한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하향일 때는 상이 들어온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인트를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안정시장 국면에서는요 부동산 전문활동에서는 매도자하고 매수자를 다 중시해야 돼요 여기는 시장의 안정적이라는 얘기는요 규모가 작은 소형평형 주택을 중심으로는 항상 거래가 꾸준하다고 해요 양쪽을 다 중시해야 되고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죠 소형 주택들은 가격이 폭발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죠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뭐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 보셨다 그러면 조금은 뭐 정리하실 때 좀 더 귀에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노파심에서 어떤 게 있냐면 모든 건 이렇게 사이클 있고 주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A가 있어야 B도 있고 B가 있어야 C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조금 늦게 출발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점핑해갖고 듣게 되다 보면 기본적인 맥락을 놓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길게 돌아가는 거를 막아주는 거니까 기본적인 이론은 한 번은 꼭 접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이후에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도 되고요 특강 같은 게 있을 때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생략하게 되면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학습과정이 있고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학습과정이 있고 대학에 들어가서 배우는 학습과정이 다 틀린 이유가 거기 있다는 얘기죠 단계별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너무 초조하게 지금까지 한 거는 없는데 시간만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초조함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이 되지는 않고요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책을 열어서 책을 보고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기운들 내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가면 42페이지에 거미집 이론이라고 돼 있죠 거미집 이론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반 재화바 시장에서는요 가격이 변하거나 하게 되면 수요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공급은 일정 시간 이후에 우리가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있는 상품들이 있죠 그러니까 농축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균형에 대한 변화 과정을 얘기할 때 이 거미집 이론이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뭐가 크다? 진폭이 크다 이런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거미집 이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시장에서 보면 원래 여기가 최초의 균형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공급이 어느 정도는 늘어나게 되면서 새로운 균형에서 이렇게 새로운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있게 되면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분류 균형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 잘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거미집 이론에서는 기본적인 가정을 만들어 놓고 이론을 성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가정은 뭐냐면 금기의 수요량이라는 건요 얘는 금기 가격 그러니까 금기라는 건 현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 수요량은 현재 가격의 반응을 나타내지만 현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 공급량은 전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만약에 2021년도 4월 달에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수요가 증가했을 때 공급은 바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급은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한 6월 달 정도에 착공이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다음 달 이후 완공이 되는 건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변화가 없으면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실제로 시장이 들어오는 거는 한 2023년 2월이나 돼야지 얘가 완공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공급자는 이때 물량을 착공이 들어갈 때는 이 가격이 미래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그러한 불합리한 전망을 갖고 이 이론이 성립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기의 공급량은 지금 현재의 가격이 아니라 전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 공급자들은 항상 현재 시장 가격에만 반응한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 가격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가정이 뒷받침이 됐을 때 이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이 거미집 이론에 있을 때 시험에서 요즘 나오는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미집 모형의 안정 조건이라고 해놨죠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수렴형이에요 수렴형이라는 것은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해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계는 공급의 조절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어느 정도는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거밖에 안 나타나요 수렴형밖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줄 때 만약에 A 시장, B 시장 또는 A, B, C 세 개 시장을 줬을 때 기본적으로 A 시장은 다 수렴형으로 출제가 됐던 게 대부분이었어요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은 뭐라고 했냐면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더 탄력적일 때가 무슨 형이 나온다? 수렴형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수요 곡선에 대한 절대값이 있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절대값으로 표시해요 그렇죠? 그런데 탄력성과 기울기가 반대니까 그렇죠? 수요 곡선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하고요 공급 곡선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을 우리가 보게 되면 기울기는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셨을 때 먼저 43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거기 문제로 확인하기 예제가 있죠 A 부동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1이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9이래요 1보다 크면 탄력적이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A는 당연히 무슨 형태가? 예 수렴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가시게 되면 2번에 A, B 부동산 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지 위론에 따른 각 시장의 모형 형태를 물어봤을 때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0.8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0.6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시니까 C 시장을 가보시게 되면 얘가 0.6이고요 얘가 1점이에요 그러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 곡선보다 크죠? 그러면 이거는 수렴형이라는 거예요 얘하고 반대가 되는 게 발산형이라고요 푸는 요령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면 발산형은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으면 얘가 클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발산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그러면 항상 초과 공급 상황이 계속 유발이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1번에 B 부동산을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3이니까 공급이 더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발산형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기울기는 반대니까 그렇죠? 수요 곡선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하고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보면 반대로 수요 곡선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2번 문제 A 시장을 보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0.8이고요 얘가 0.6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값으로 명시한다는 얘기는 부호가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 0.8이 0.6보다 크니까 얘는 무슨 0이다? 발산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순환형은 따로 할 게 없는 게 순환형은 다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같고요 기울기의 절대값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의 중간에 있는 B 시장 보면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0.3 공급도 0.3 그렇죠? 그러면 같으면 순환형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답으로 이렇게 유도를 할 때 수렴형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수렴형의 반대가 바로 발산형이니까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해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더라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문제 3번이 있죠 3번에 보시면 수요 및 공급함수가 이렇게 했을 때요 A 시장이 주어져 있죠 A 시장이 주어져 있을 때 A 시장에서는 100-P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 P가 들어가면 이건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고요 여기에 수량이 들어가면 이거는 기울기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그냥 100-P가 되는데 2QS잖아요 그럼 QS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2분의 1P가 되겠죠 그러면 P 자체가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니까 0.5가 되겠죠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니까 얘는 수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B 부동산 시장이죠 그래서 A는 대부분 수렴명을 주는 거죠 그러면 B 부동산 시장을 보시게 되면 얘는 500-2P가 되고요 공급에 대한 걸 보면 얘는 3QS가 마이너스 20 플러스 P가 됐을 때 그렇죠? 20 플러스 6P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3QS라는 것은 QS라는 것은 마이너스 이 값에 대한 건 빼버리고 이거를 3으로 나누면 얘가 2P잖아요 그러면 얘 2P, 2P 같으니까 얘는 순환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P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들어가시면 되고 이게 수량이 들어오면 기울기의 값을 물어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요령에 입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거기 또 뭐라고 하나 조건을 얘기했냐면 A 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B 부동산 상품의 수요가 4% 하라겠죠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줄어드는 애 있죠 걔들은 보완제죠 A의 가격이 상승하면 A의 수요가 줄잖아요 그럴 때 B 수요가 같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가는 거니까 걔네는 보완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실전에서 문제가 이렇게 떨어지게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요령을 못 갖고 계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대체제 보완제도 또 구별이 안 됐으면 더더군다나 좀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케이스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서 경기 변동에서 수요 공급 이론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거고요 다음 시간에 하실 게 시장론이죠 그래서 시장론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 또는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이런 순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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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